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아침부터 내미소리가 아주 힘차게 울립니다 이제 입추도 지났고 그렇지만 한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죠 그렇지만 계절의 순환 속에 어김없이 때는 돌아옵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 말복이구요 일단 말복만 나가면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시원한 서늘한 기분이 돌거니까 물론 한낮에는 한낮에는 곡식이 익어야 되고 과일 곡식과 과일이 여물어야 되고 물을 익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태양빛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덥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되겠죠 우리의 오곡백가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제가 제가 아주 정말 애정하는 일일초랍니다 요즘 일일초 요즘 일일초 아주 많이들 키우시죠 요 아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웅장하게 피웠냐 정말 그러니까 자연 발화된 아이예요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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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요 밑에 꽃이 피고 지면은 요걸 뭐랄까 고추 같다고 할까요 요런게 시방입니다 시방을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아 지난해 가을에 들어갔죠 지난해 가을에 이제 추워서 들여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들어가서도 꽃을 한참 피더라구요 서울 딸래 아파트에서 있는데 이제 거기서 꽃이 다 지고 나서 옆에 화분들에 이렇게 화분에 자동으로 씨가 퍼트러져서 봄에 지들이 나온거에요 아 대견하죠 아우 정말 감동이에요 어머 이 꽃이 얼마나 색감도 예쁘고 아주 쨍한 색깔로 여름꽃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답니다 3천원 한포트에 3천원 요렇게 묵둥이 된 아이들은 목질화됐다고 해서 8천원씩 이렇게 받더라구요 아 너무너무 이 일초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이 그 한달동안 이어지는 그 비와 지금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 한여름 산복더위를 다 뻣뻣이 굳건히 정말 버티면서도 매일 이렇게 꽃이 피어난답니다 아 아 벌이 와서 지금 벌인가요 예쁜 꽃밭에 앉아서 꽃을 아 꽃을 따는게 아니라 꿀을 떠나봅니다 이 아이는 아 말하자면 핑크색이에요 이 아이는 레드죠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런걸 요렇게 걷어주면은 꽃 진 아이들은 요렇게 따주면 아주 깔끔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저는 한번 꽃을 사면 가을에 들이기 때문에 웃을 때 웃음이 날 때는 제가 화분을 크고 작은 화분을 한 5,6,6백개 정도를 드리고 내고 하거든요 제정신일까요 네 꽃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3,000원짜리 사서 몇 년을 본다는 거죠 1,000원 색감도 여러가지 저한테 지금 다섯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아이 얘는 이렇게 레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색 예쁘죠 우와 이 아이는 아주 오래도록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삶은색 연핑크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색인데 오래도록 피고 나면 이제 꽃이 막 떨어지는데 흔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 정도로 핑크에서 화이트로 색이 좀 바랜다고 할까요 보세요 거름도 안줬습니다 물만 줬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 이렇게 예쁜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3천원짜리 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헤아릴 수도 없이 이렇게 꽃을 봄부터 가을 들여놓으면 온도만 맞으면 실내에서도 꽃이 핀답니다 씨앗 발화가 되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파종하지 않아도 옆에서 씨가 떨어지면 이제 이따가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세 번째 연핑크라고 할게요 옆에 투톤입니다 화이트 앤 레드라고 하죠 이 아이가 묵둥이에요 아래 줄기 좀 볼까요 이렇게 묵둥입니다 이 아이가 3년 됐습니다 너무 깍게 써보죠 근데 꽃을 쉼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옆에서 봐도 예쁘고 위에서 봐도 예쁘고 제가 봐서는 뭐 병충해도 한 번도 실내서든 실내서든 아직 약도 저는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무식한 가드로 예요 그냥 너무 꽃 종류도 많고 해서 그냥 벌벌 떨지 않고 그야말로 박목 이렇게 막 키운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정원 한쪽에 이렇게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쁩니다 화이트 하얀 꽃인데 가운데 빨간 점이 백했죠 이 아이는 아직 아직 어립니다 요새 하얀색이 너무 예뻤는데 제가 핑크색이 자연 발화가 돼서 너무 많아서 저희 집에 한 50개는 되나 봐요 저 지들이 그냥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가성비 짱이죠 갑입니다 갑 왜 새로 살 때도 3,000원이면 사고 그렇게 싼데 색감도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죠 흰색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피고 지고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폭염에도 여전하답니다 1일 초 최고죠 핑크입니다 왼핑크 제가 사연발화돼서 나온 아이인데 제가 외목대로 키고 있답니다 밑에서 나오는 겹가지 순을 다 잘라주고 꽃을 그만큼 포기해야 되겠죠 위에만 순쳐서 놔두면 또 외목대로 내년 정도 되면 예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려서 여기는 산목이 산목 장 산목하는데 이렇게 겨순을 따서 심었습니다 한 요즘 날씨로는 20일 이상 되면 싸게 날 거예요 아직 20일이 안 돼서 옆에 이렇게 난타나도 지금 산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 씨앗 발화가 돼서 하도 여기저기서 또 나오고 나오고 해서 저는 지금 화단 하나를 1일 초 어이구 개나리가 있어서 1일 초 밭으로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면 이게 다 갖다 옮겨 심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후에는 풍성한 1일 초 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발화율이 아주 높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 화단 하나에 한 20개 이상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여기 화분은 지금 제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이 화분이 비었길래 어휴 깜짝이야 여기서 깨구리가 툭 피져나가네 화분이 비었길래 제가 어휴 씨앗이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여기도 하나 털어서 한번 놓고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사실은 어휴 화분 나오는 길이 다 나왔는데 아 뭔가 싹이 나더니 바로 1일 초지 뭐예요 이 아이들도 지금 여기 수없이 20개도 넘습니다 씨앗 하나 제가 저기 빠서서 이렇게 화분 빈 게 있어서 놨더니 이렇게 자연 발화율이 뭐 100포입니다 100포 1일 초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1일 초에 대한 산모 자연 발화 돼서 아주 많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1일 초는 이게 당년도에 나와서 이렇게 굵어졌죠 아주 풍성하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저기 여기 제가 이제 이 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아시죠 산모금 뭐 한 5c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주 길게 쭉쭉 아주 자란 뻗은 아이들을 원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안 하고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산모 보다는 물꽂이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이고 해서 아이고 물꽂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꽃을 아래를 원목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 20 20cm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다 손을 따줬고요 요거 색심입니다 메디메디에서 자라는데 하나 둘 요기에서 너무 물을 많이 자 물을 많이 안하고 요기 저는 조금 밑에 보이실까요 예 조금 넣고 조금 이제 환한 투명병 병보다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병에다가 한 메디 이상 누면은 물로 이게 물을 다 잠궈놓으면 물륩니다 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물에 닿을 수 있게끔 그래서 2,3일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는 정도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제가 아주 원목대로 하려니 원목대로 하려면 항상 꽃을 못 보고 이렇게 꽃을 봐야 되는데 꽃대가 무는데 길게 하려면 요런게 요런게 다 씨앗이에요 여기 씨가 고추처럼 생기는데 씨도 포기해야 되고 예쁜 꽃피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더 따주고 이렇게 최대한 잎을 다 따주고 위에 두세 잎만 놔두고 위에 물론 여기 꽃피는 아이들도 다 잘라줘야 됩니다 광합성을 위해서만 요렇게 해서 물꽂이를 합니다 팁은 물을 전체에 담궈면 분명 물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cm 간신히 물이 달듯 말듯 요정도만 해야지 그러면 뿌리가 그만 내리면 이제 나중에 상토에 다 해서 정식을 하면 되겠죠 너무 많이 벌려도 이제 금방 저희는 10월 초 되면 또 월동 준비가 급하기 때문에 많이 늘리는 것도 문제이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6개만 대신 꽃대 나오는 거 다 잘라줘야 됩니다 아깝지만 자 대를 위해서 소를 요렇게 하면 2,3일 팁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물을 많이 가득 채우면 안되고 1,2cm 물이 잠겨서 그 매드위상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물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1,2cm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매드위 있는 데서 한 요만큼만 물이 날 수 있게끔 조금만 해서 투명한 병보다는 약간 어두운 바카스병이나 뭐 이런 병에다가 해서 2,3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면 물 이제 뿌리 잘 내립니다 1인초 사랑은 끝이 없죠 한 번 사다가 지금 제가 3년차 목질화돼서 계속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자연 바라데서 새순 나온 화분에서 옆에서 씨가 하나 날라와서 나날들을 여기저기 이제 허전한 데다 갖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와 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정원을 빛내주는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착하고 순둥순둥한 1일초 여러분 1일초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너무너무 행복한 1일초입니다 정말 1일초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들여놔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입니다 저는 식물을 얼어 죽일까봐 다 들여놓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하류 중에 가성비 최고 갑인듯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더위에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